특례제의 업종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생협력과 양극화 해소,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1년의 시행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워라벨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하는 반면 이러한 효과는 대기업 근로자 등에 국한돼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고용 부담 증가로 고용을 축소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노선버스, 방송업, 금융업 등 21개 특례제의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은 금융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노선버스와 같이 준비 미흡으로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제도 도입 이전에 준비하기보다는 무작정 도입한 후 계도기간, 시정기간 등으로 실제 제도 도입을 미루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과 기업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주 52시간 제도가 근로시간을 획일화하고 경직화하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물량의 증감을 반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반드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